아빠, 정신 많이 드셨어요? 어, 아빠 아침 머리를 먹었어. 우진애가 효자네, 아빠 잘 주려고. 네. 사랑한다. 네. 우진애이랑 빨리 놀고 싶네. 네. 아빠도 아빠 보고 싶어. 보고 싶어? 아, 아빠도 보고 싶네. 아빠 싶네요. 어, 조심히 놀아라. 오늘 비 오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. 네. 동생 뭐 삐죽한 거 못 들게 하고 뛰다가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. 아빠가 맨날 잔소리했던 거 그거 기억해. 네, 그거 미끄러워. 눈 침끄랑 눈 침끄랑 미끄러워 잡고 넘어지는 거랑 응. 바닥이 이렇게 흩어지지 말라고요? 어, 거기 거기 인터폰 있는데 올라가 못 올라가게 해. 쇼파 있는데 알지? 응. 거기 절대 못 올라가게 해, 지훈이. 응. 어, 오진 일찍 일어났네? 어, 엄마랑 지훈이가 지금 자고 있어. 어, 그럼. 테레비도 보고 영화 공부도 틈틈이 하고. 네, 아빠. 어, 그래. 훨씬 돼 있어. 아빠 사랑해. 어, 고마워. 네. 응. 응.